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의 첫 번째 재판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지난 검찰 조사 때도 갑질에 가까운 행동을 하더니 이번에는 재판을 받을 때도 또 제멋대로 굴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이재명의 재판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재판 시간입니다. 원래 이재명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지만 40분이 늦춰져가지고 10시 40분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시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살펴봤더니 이재명과 민주당은 매주 금요일에 최고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 변경을 요구했고 이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 시간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보는 시선은 냉랭한데 아니 재판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 회의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던가 아예 재판기를 변경을 할 것이라면 날짜를 변경을 하던가 그러면 되지 무조건적으로 자기 편의에 맞춰가지고 재판을 몇십 분 단위로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처음 본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할 때도 날짜라든가 조사 시간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황제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재판을 받는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이 자신들이 타법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따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쪽 진영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건데 과거의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황당했던 것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기가 기자회견이 있다면서 재판 도중에 퇴정을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 측에서 최강욱의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면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공판기의를 변경해 줄 수 없다면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입방하에 조금 많이 오르내렸죠. 완전히 재판을 지읒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제멋대로일 수 있는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개딸이죠. 오늘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첫 번째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것을 응원을 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고 법원 앞에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응원하자 이재명을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면서 집회 참석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 온라인 방청 신청 등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개딸들이 오늘 굉장히 바쁜 것이 스케줄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민주당 당사로 몰려가가지고 수박 깨기 퍼포먼스도 이것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있는 수박들은 전부 다 내쫓아야 된다면서 실제로 민주당사 앞에 모여가지고 지금 수박철도 아닌데 수박을 깨는 이런 퍼포먼스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참 가만히 보면은 진짜로 열심히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바쁜 것은 개딸들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역시도 3월달이 운명의 3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선거법 재판만 이번 달에 3번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체포동의안은 이번에 한 번 부결이 되었지만은 대장동안고 성남FC 사건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번 달에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거법 재판에 더해가지고 이재명으로서는 준비해야 되는 재판이 하나도 늘어나는 것이며 이렇게 재판 일정이 많아지면은 당대표로서 당무에 전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며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한 사퇴 요구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이재명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고 현재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라든가 쌍방울 대북송금 후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은 이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번 달 안에 2차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3월 달에도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이 접수가 되어서 표결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민주당에게는 방탄국회로 또다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번에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 때문에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내용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만일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이재명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이 될 뿐더러 구속기로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친명계하고 비명계 2차전은 불보듯이 뻔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달은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당대표 이재명의 선거라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하면 이재명과 함께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에 이번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역시도 대선 보존 비용으로 434억원을 반환을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이 거의 습관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때도 허위사실 공표의미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이게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구라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판결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기사회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이재명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만일에 이재명의 유죄를 받으면 민주당이 파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인데 얘네들이 434억원을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당사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당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진짜로 피 땀을 흘려가지고 마련한 것으로써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93억짜리 빌딩을 무려 대출을 80%를 끌어들여가지고 당사를 마련을 했으며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대박을 쳐가지고 현재는 해당 빌딩이 317억원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피 땀을 흘려가지고 당사를 마련했는데 이재명이 유죄를 받으면 이게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으면 골때리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라고 대출을 때려 맞고 별 난리를 다치더니 자기들은 80% 영끌을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내세우고 당대표로 만들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재명의 재판 결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재판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